도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대한민국 4차 산업특별도시, 성남을 소개합니다.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 콘텐츠, 시스템 반도체 팸리스, 바이오헬스, 산업벨트 구축 및 ICT 생태계를 조성한 미래 혁신산업의 거점 도시입니다. 병원, 대학, 기관이 연계된 R&D 센터를 만들고, 4차 산업 전문 인재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남의 혁신은 현실이 됩니다. 성남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개발과 도시 정비는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성남의 고품격 주거복지로 이어집니다. 시민 휴식공간 탄천을 자연진화 문화공간으로 도시 속 자연과 문화와 상업이 조화를 이룬 생활환경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도시 기능의 핵심은 교통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성남도시철도 트램 도로 위에 지하철 SBRT 성남의 스마트 교통체계 ITS 성남은 주변 도시와 빠르게 연결되고 성남 전역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트워크 도시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성남의 교통시스템은 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시민 한 명 한 명 마음의 눈높이를 맞춘 성남에 소통하는 신뢰행정은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듭니다. 어르신, 청년, 아동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마음으로 다가서는 복지 행정을 이룹니다. 성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지금 성남을 태그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